눈으로 쏙, 귀로 쏙,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니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니 정말로 반가워요 오늘 아이와 천사가 천국을 찾아가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때까지 어려움 속에서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신답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도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항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여러분, 우리 한번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들은 이제 홍해라는 바다 앞에 모이게 되었답니다 아니, 우리가 왜 지금 이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이 바다를 건너가겠다는 거야? 아니, 지금 배는 많이 준비되어 있겠지? 아니, 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게 무슨 소리야? 배는 없어! 오빠고?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글쎄 말이야 그냥, 그냥 여기서 기다리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그들은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바다 앞에 지금 모여있다고 그게 사실이냐? 예 화로왕이 사실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하 죄가 왔다 이제 내가 그들을 다 멸하리라 군사들은 내 말을 들으라 너희들은 칼과 창을 준비하여 그들과 다 죽이도록 하여라 그리고 주미의 바다에 다 쓰러넣어버려 화로왕은 제가 당한 바로 그 모든 고통의 원수를 갚으려고 군사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아가도록 하였답니다 아니, 저기 왠 구름이 보이는데 모랫바람이기도 해 근데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말바꿉소리야 뭐라고? 아니, 군사들이잖아 군사들이라고? 저거 파! 저기 보라고 군사들이야 아니, 그 다음에 에이구 에이구?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아니,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 안되겠어 모세를 찾아가 모세! 모세 어디 있어? 모세! 아니, 당신 여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무덤이 없어서 여기다 지도를 묻히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린 그동안 에이구에 두었더라면 우린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비록 좋은 이었지만 아니, 이곳에 들어와 지금 쪼들었네! 우린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얘야 우리는 왜 에이구로 돌려보내 주시오 에이구로 다시 돌려보내 달라고 우리가 여기서 점점 더 에이구 군사들이 가까이 오고 있어 무엇이 거의 다 왔어 그럼 다 왔어, 조건파 저기 빠질까 전을 당선 잡아주기도록 하여라 우리 바로 왕의 명령을 받들어 배굽사람들을 하다도 당겨서 다 지겨라 툭툭툭툭 어떻게 하면 죽어? 어떻게 하면 죽어? 모세! 말 좀 해봐! 내 사랑의 아들와 자식들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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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어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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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겠어 모세 들어자 모세는 그들을 바라보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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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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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저거 뭐하는거야? 지팔을 틀면 어떻게 했다는거야? 설마 바닥 갈라지는건 아니겠지? 글쎄 모르겠어 영호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 폭풍이 진거같애 바람과 폭풍은 그곳에서 내리칠 수 없어 미스로 백성은 그걸 끊은 사람 믿을 수 없는데 바다가 바다가 바다에 길이 났어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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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사이오 지나가시오 어서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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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숨겨두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오 어서 가자고 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갈리신 바로 그 후회의 밑에 그를 찬성받으니 기뻐 눈물 그것을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어서 어서 바다를 빨리 건너시오 어서 어서 빨리 가자고 어서 주인님 바로 왕의 군사들이 쫓아가고 있었어요 저게 뭐여 바다 갈라졌어 바다가 아니 이런 일인다니 어서 어서 쫓아가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콩의 바다를 다 건너시오 그 외의 군사들은 바다의 중앙까지 닫고 있었어요 어서 저들을 잡아라 어서 와라 어서 빨리 건너 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지요 모세는 다시 그 지팡이를 속에만 향 높게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오 바다가 바다가 애국 군사들이 바다 주변에 바다가 그 갈라진 바람을 다시 울렁하십니다 아 오오 오오 애국 군사들이 바로 그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의 기권 그들은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답니다 우와 하나님 정말 대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면서까지 자신들을 도와주셔서 정말 몰랐을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여름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하나님의 여름을 하나님의 여름을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아시니 모두와요 함께가요 성진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